안녕하세요. 저는 21살 대학생 김진경이라고 합니다. 피부가 되게 민감한 편이어서 빨간색 위험한 거 뜨면 안타거든요. 눈캡 비누가 화학성분이 안 들어가고 다 천년성분으로 돼있어서 한번 써볼까 하고 참여하게 됐어요. 제가 주로 살 때 패키지도 되게 많이 보잖아요. 엄청 예뻐요. 달이랑 고양이랑 별이랑 아 그래서 이름이 문캣인 것 같은데 진짜 많이 좋아해요. 그라비올라, 바다포도 추출물, 산사나무 열매 오일, 스위트피 에센셜 오일 이런 건 처음 들어봐요. 와 근데 향이 진짜 좋아해요. 대박. 약간 향수 같기도 하고 달달한 과일향 같은 향이 너무 좋아해요. 고양이가 달이 앉아서 들어가서 이렇게 가면 돼요. 너무 맛있습니다. 거품이 진짜 가면 돼요. 화장실 코팅에서 지워보니까 되게 잘 지워지고 또 향도 너무 좋아서 씻을 때마다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오늘 이 눈캡빙을 바꿔야겠어요. 도시만요! 또한 기록문가 다fol공하는 것 같아요. 혹시 더 피로지ído쓰기 바랍니다?